what's up bro 안녕하세요 윤희민 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한테는 정말 필요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아 이게 뭐야 라고 생각 드실 수 있는 그런 리소스를 최적화한 긴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어떤 스킨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한번 접속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먼저 보여 드리는 겁니다 접속을 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게 뭐야 왜 아무것도 안나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킨은 리소스를 최소화한 스킨입니다 그래서 타행이 안좋은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 혹은 다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스킨이고 일반적으로 나는 하나의 캐릭터만 하나의 계정으로 게임을 즐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 스킨을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뭐 다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집에 컴퓨터 사양이 안좋아서 렉이 걸린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자 아무키나 눌러 시작 아무키나 눌러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즐기면서 보셨던 화면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부분이 가운데 보이는 이 부분이 배경도 없고 캐릭터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까맣기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원소술사 소서리스 캐릭을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누르고 지옥을 누르면 접속이 됐습니다 근데 또 아무것도 안 나와 골 때리죠 네 이 스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좋은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기기 위한 스킨이 아니에요 리소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스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게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거시 모드의 단축키인 알파벳 D키를 눌러주시면 이런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레거시 모드로 접속을 해서 게임을 즐기기 위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 스킨을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접속을 해서 그냥 즐기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화면은 똑같을 수 있어요 보이는 지금 마지막에 보는 화면은 똑같을 수 있지만 사용되는 리소스의 양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캐릭 하나를 킬 수 있는 사양을 가지고 캐릭 두 개를 킬 수 있는 사양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하시면 한 대밖에 안 돌아가는 컴퓨터에서 두 대를 돌리실 수 있게끔 되는 거고 두 대가 돌아갔던 사양은 네 대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집에 컴퓨터 사양이 별로 안 좋아서 디아블로를 즐기시는데 렉이 걸리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이 좋진 않습니다 좋진 않지만 게임을 즐기시는 데는 렉 없이 즐기실 수가 있고 레거시 모드로 했을 때의 장점이 이 웨이포인트를 이용할 때도 거의 기다리는 게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레거시 모드로 즐긴다고 해도 레저렉션을 즐기시는 거지 예전 디아블로를 즐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거죠 뭐 이런 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아이템 이름이 다 예전 이름으로 나오거든 이런 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뭐 조던링도 조던링이라고 나오죠 예전 이름으로 나오는 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G를 누르세요 그러면 요렇게는 나옵니다 다시 아이템은 다 확인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뭐 창고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서 단축키 G를 누르시면 레저렉션 모드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제가 지금 제공해 드린 레거시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HD로 표현되던 부분들에 거의 90% 정도를 줄여놨기 때문에 리소스는 그냥 레저렉션을 실행하셨을 때 절반 수준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렉이 있던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즐기시면 이 스킨을 깔고 즐기시면 렉이 없이 즐기실 수 있어요 실제 사냥이 가능한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스킨을 사용하시면 단축키도 다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됐죠 실제 사냥이 가능한지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원래 이게 사신노바소서였는데 명골 체라로 제가 다시 세팅을 했어요 명골 체라로 다시 해 가지고 지금 사냥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픽이 지금 우리가 즐기던 디아블로2 레저렉션에 비하면 형편없이 안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계약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공유가 되는 거죠 지금 저는 디아블로2 레저렉션을 즐기고 있는 거니까요 다만 보이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보이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지금 잘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계시죠 하나도 없고요 당연히 저는 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게임을 즐기고 방송을 할 때 옵션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렉이 있을 수가 없고요 실제 저사용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게임을 돌리시더라도 렉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 테스트를 했고요 원래는 어제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공유해드린 멤버십 분들 중에 한 분이 이게 뭐 오랫동안 창을 내려놨더니 한 15분 정도 창을 내려놨더니 튕기더라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어저께 한 5시간 정도 밑에 내려놨었는데 튕기지 않습니다 전혀 튕기지 않고요 테스트 완벽하게 마쳤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지금 사냥 잘 되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스킨이 HD 모드에 대한 것들을 다 삭제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픽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가 디아블로2 레저렉션으로 즐기는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런 효과나 이런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타향이 안 좋은 컴퓨터에서도 렉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 놓은 거고 오히려 레저렉션이지만 레거지 모드로 하다 보니까 좋은 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렉이 없는 거는 렉이 없는 거고 오히려 예전 향수를 더 느낄 수도 있고요 요런 식으로 사냥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다 보여드렸고 이제는 게임을 종료하고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종료했고요 제가 공유해드린 스킨을 저는 지금 다 계정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아 폴더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한 계정만 쓰는데 렉이 없이 하고 싶다 저사양 컴퓨터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디아블로가 설치되어 있는 C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 그 다음에 디아블로2 레저렉키드에 들어가셔서 모드즈에 보시면 혹시 제 스킨을 기존의 스킨을 사용하시던 분이라면 여기에 유니크맨이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없다라고 하면 그냥 패스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공유해드린 스킨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유니크맨.mpq라는 폴더가 있어서 이 파일 자체를 여기다 넣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이 폴더를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F2키 아측 상단에 보시면 F2키 있어요 F2키를 누르시면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맨 앞으로 오셔서 여기다 숫자 하나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뭐 저는 1이라고 입력을 해놨는데 1이든 2든 3이든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뭐 알파벳이든 숫자든 하나만 입력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공유해드린 파일을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제가 공유해드린 스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스킨을 그냥 거기다 넣으시기만 하면 되고요 디아블로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모드지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들어오시면 다른 스킨을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다른 스킨들의 폴더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만약에 유니크맨이라는 폴더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럼 이 파일을 여기다 일단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F2키를 누르시고 컨트롤 C 버튼을 누르시면 복사가 되거든요 이름이 복사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ESC를 눌러 주시고요 실제로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폴더를 만드시고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아까 제가 저 이름을 복사해 놨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이 폴더 안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 위에 1이라고 써 있는 거는 제 스킨을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한테 앞서서 설명 드렸죠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 굳이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넣어 놓으시면 돼요 설정은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Diablo 2를 실행해 주시고 로그인 해 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설정을 누르시고 게임 설정에 가셔서 내가 공유해 드린 스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쓰시면 돼요 아까 거기서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유해 드린 스킨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스킨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명령 인수줄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 명령 인수줄에 추가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 밑에 이걸 적어 드릴 거예요 똑같이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요 앞에 한 칸을 무조건 띄워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칸을 한 칸이 띄워져 있는 거거든요 한 칸이 떨어져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붙여서 복사 넣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스킨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 넣기를 하시고 맨 앞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 칸 띄워 주신 다음에 완료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용이 끝났어요 접속해 볼게요 적용이 끝났고 정말 빠르게 접속이 되는 걸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유튜브 유닉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놨어요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 표시를 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캐릭터 선택하시고 캐릭터 선택하시고 아까처럼 접속하시면 됩니다 게임에 들어갈 때 나오는 그 문 열리는 화면 있죠 그것도 지금 다 삭제가 되어 있고요 게임에 지금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D를 눌러 주시면 캐릭터가 나오고요 만약에 다른 방을 간다 그러면 그때마다 G키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스킨을 사용하는 목적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서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디아블로2가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다계정을 사용하는데 어차피 다계정을 사용하는데 나머지 캐릭터들은 쫄이기 때문에 그걸로 사냥을 하지 않으니까 동쾌가 렉이 걸릴 만큼 이 부캐들이 리소스를 잡아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본 계정은 프로옵션으로 게임을 즐기시고 부캐들은 보조 캐릭터들은 이런 식으로 리소스를 최대한 줄여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 모드로 놓고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놓고 몇 개든 띄워놓고 쓰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블리자드에서 행사를 진행했죠 15,000원대의 디아블로2를 구입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오더밥이랑 인첸 소설을 리뷰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오더밥과 인첸 소설을 켜놓고요 본 캐릭으로 할 캐릭을 따로 켜요 그래서 오더밥하고 인첸 소설을 이용해서 버프를 주고 사냥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먹을 수 있고 내가 컴퓨터 사양이 정말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계정 8개를 구입하셔서 한 컴퓨터에서 풀방을 만들어서 사냥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렉 없이 편안하게 정말 20년 전 그래픽이기 때문에 정말 사용이 안 좋아도 렉 없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유닉맨이었고요 좀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